센 용기를 내! 용기를! 어! 용기 됐어! 대박이네? 야! 반갑습니다. 브링입니다. 센과 브링의 모험은 계속됩니다. 제가 저번에 센한테 먹힌 이후로 이제 갓 정신을 차린 상태죠. 센 고마워. 네가 이 물에 나를 빠트려서 정신을 차리게 했구나. 자, 이리 와! 자, 일로 신을 가면 되겠죠? 저기 세 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센, 징! 일로 와! 여기서 센이 이 눈동자가 이상하게 변하는 바람에 제가 잡아먹혔는데 지금은 센이 각성을 하고 깨어난 상태입니다. 잠깐 보자. 저기 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센! 오우야. 오우, 조심. 이리 와, 센지! 뛰어내려! 잘했어. 잘했어. 자, 센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오이케아. 가만히 있어. 버둥버둥 대지마. 어디 겨드랑이에 파오든 거야? 교드랑이에서 허우적되고 있었어요. 거기에 얼굴 기대면 내가 올라갈게. 오케이. 오ault, 자! 오케이, 잘했어, 센지. 자, 올라갑시다. 살살, 살살, 살살. 센, 내가 갔다올게. 문 열어줄게. 여기 떨어져야되나? 오우, 잠깐만. 높다, 높다, 높다! 아이고 아파라, 옆구리. 하하하. 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 문 열어주겠습니다. 좀 세게 넘어졌죠? 자 잡아 땡겨 오케이 열렸습니다 관상의 콤비 샌가브링 야 샌 일루와 저 길이 있네 이리 가볼까 어 이쪽이다 뭐야 광산같은 곳이야 와우 열리나 어 안에서 잠겨버렸네요 샌 이리 올 수 있겠어 자 난 일단 일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샌이 올 수 있을까 비집고 들어오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크기의 구멍입니다 샌 여기 위에 공간이 있긴 있다 어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샌 도와줘 어 온다 고개를 비집고 비집고 되나 샌 어 온다 온다 아 이 좁은데 조금만 더 와 스물스물 아하 귀엽다 샌 한카만 더 올 수 없겠니 그게 한계니 오케이 많이 왔다 많이 왔다 잘했어 얘 타고 저기 올라가 볼 수 있을까 자 점프 오케이 된다 된다 오케이 올라왔습니다 잘했어 샌 조금만 기다려 뭔가 해결 방법을 찾아볼게 자 일로 구멍으로 가면 길이 나오나 으쌰 어 여기 문 열 수 있다 자 일단 저 문부터 열고요 자 자 이 문 열었습니다 자 일로 와 일로 자유스럽게 일로 오면 아마 한결 오기가 편할 거야 아 샌이 알아서 밀고 오겠지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말자 샌 일로 들어와 와 여기 완전 탕강 같은 곳이에요 무서운데 어 잠깐만 저기 끝에 비치 있다 일로 한번 가볼까 와 여기 또 뭐하는 곳이야 어 여기 뭐야 이거 자 이거 잡아서 당겨봅시다 어 열리는데 설마 샌이 여기까지 온다고 아 이리 오나 어 온다 온다 샌이 지금 저기서 구렁이처럼 기어가지고 꾸므끈 오고 있어요 힘내쌈 자 여기 열어줄게 자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아 샌 봐 너무 귀여워 아 끼어 끼어 낑낑낑낑 낑낑낑낑 야 조금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저 육중한 등치가 이 좁은 데를 어 걸린 거 아니야 샌 조금만 더 와 조금만 못 오는데 아 아 샌 어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무너졌어 지금 동굴 야 어떡하냐 그럼 둘 다 갇힌 거 아니야 둘이 역경이 끝이 없습니다 어 나 정신 차렸다 샌 어디 있지 샌부터 찾아야 돼 지금 샌 어떻게 된 거야 어 샌인가 이거 어 샌 정신 차려 아 지금 샌 떡실신 했어 어떡하지 와 맙소사 잠깐만 길을 못 찾겠는데 여기로 갈 수 있나 오오 틈 있다 틈 샌 조금만 기다려라 형이 살려준다 자 이쪽은 일단 밖인데 위로 올라가야 되나 으쌰 샌 잡고 올라가보면 올라갈 수 있을까 오오 됐나 됐나 틈이 있어요 다행히 으쌰 샌이 얼마나 지금 깔린 거야 오 샌이 형체가 안 보이는데 돌이 다 파묻혔어 지금 샌 이리로 가봅시다 자 밖으로 나가야 일단 뭔가 보일 것 같아 빨리빨리 샌 지금 깔렸다 위급사 긴급상황이야 긴급상황 빨리빨리 이리로 오케잇 켰다 이쪽도 아니고 자 밖에 나가 봅시다 일단 저기요 도와주세요 제발 샌이 끼었습니다 이거 뭐야 문 아 이거 사무라이 문인데 조심하자 뭐야 아이 사무라이인데 아이 지금 어떡하라고 큰일났다 지금 총체적 난국에 샌도 없고 샌 아 샌이 나올 수가 없잖아 어떡하지 얘들 어떻게 피하지 아 도와줘 어떡하냐 도망가야 됩니다 저 위로 올라가야 되나 샌 제가 샌 소리인데 샌 도와줘 나 끝났어 사무라이 온다 엄청 무섭다 와 역시 부서해줘 샌찌 와 샌이 영웅이다 영웅 와 역시 절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샌이 자랑스러운 샌찌 멋있다 샌 위에 올라가 있어야지 뚜드려 패 샌 다 박살내버려 언제 어디서나 절을 보여주러 오네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절 위에 목숨을 바치는 샌찌 야 그러고보니까 날개가 약간 더 커진 것 같기도 하고 가만히 있어 아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뚜드려 패 창 빼줄게 창 빼줄게 자 뺐고요 샌을 진정시킬게요 스탬스탬스탬스탬 스탬스탬스탬 스탬스탬 스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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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자 저기 위에 아 뭔가 좀 무너질 것 같은 필이 빡빡빡빡 벌써 나왔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가는 공간이 없어요. 자 우선 저쪽인가? 자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센칭 자 그 다음 여긴가? 좀 부실해 보이긴 하지만 가자 저기를 통해서 저 기둥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점프 잘했어 센칭이라고 하자마자 뭔가 소리 들리네. 조심조심 무너진다 조심 달려! 달려 센칭! 아 역시나 무너진 것만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뒤로 돌아보지마 달려! 우와 대박이다 와 늦었으면 큰일날뻔 했어요. 다 박살나네 큰일 났는줄 큰일 날뻔했다 센 봐 안심이다 이러고 있어 자 센 가자 직진해 직진 아 근데 저 앞에 눈동자 있네 눈동자 함정 저 센이 싫어하는건데 갈 수 있을까 저기 앞을? 와 근데 여기 안개도 까마득하고 장난 아닙니다. 저 턱만 넘어서면 센과 저가 탈출할 수 있는데요. 이 건물 꼭대기에 가면 뭔가 해답이 나올 것 같죠? 자 그러려면 이 길을 넘어서야되는데 센이 저기 아 눈동자 함정 때문에 못가고 있어요. 저걸 제가 또 치워버려야될 것 같은데 센 기다려 내가 치워줄게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걸 치워야 센이 여기 지나갈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되나? 센 조금만 기다려! 자 이거 잡고 오케이 에잇차 조심조심조심 점프 오케이 외나무다리 지나갈게요 오 살금살금 바람 부는 소리보소 조심조심 브링 거의 다왔어 여기서 방심하면 끝이다 다왔어 다왔어 점프 오케이 왔습니다. 센 잘있나? 안보이네 아 센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리로 가야될 것 같은데 오오 천천히 차근차근 보소 범프증이 있는 저로서는 어 정말 어려운 게임입니다 이 게임 오케이 오 여기도 어떻게하지? 밑으로 내려가? 와 밑에 잡고 가야되 오오 겨우 왔습니다 자 점프 바로오라! 점프점프점프 오오오 무서워 자 달려 달려 끝없는 길이다 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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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아슬아슬한 구간은 끝난 것 같은데 올라가자 야 근데 풍경이 진짜 멋지긴 멋져요 여기 봐 절벽 봐 와 실제로 이런 곳이 있으면 여러분 지리겠습니다 정말 자 올라갑시다 저기요 아무도 없나요? 어 저거 뭐야 센찡이다 센찡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버티고 있어 나 거의 다왔어 자 이쪽으로 와보면 어 저기 올라갈 수 있겠다 자 거울을 직접 밀어서 박살내야 될 것 같아요 센! 고생했어 내가 왔다구 나도 고생했어 근데 사실 힘들었다 자 이거 함정 밀어버립시다 밀어서 없애버립시다 센을 위하여 잡고 자 밀어 자 이런거 버려버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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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빠이빠이 뭐야 이것도 뭐야 얘들 사무라이 군대 아니야? 엄청난 숫자인데? 뭐야 이거 뜬금폰 나 지금 제대로 빨리 움직이지도 못해요 뭘 홀린듯이 가만히 있어 아무리 눌려도 안돼 저기요? 센 미치겠다 아니 한개만 더 치우면 센 넘어올 수 있는데 어 야 엄청나게 많다 사무라이들 이거 뭐 손쓸 수가 없는데? 거의 뭐 부대급이에요 부대 덜덜덜 얘들 뭐냐 정체가 뭐냐 저기요 저 움직이고 싶은데 뭐 움직이겠습 저 저기요 뭐냐 이거 센! 살려줘 센! 살려줘! 아 방패가 있어서 못오고 있다 지금 센 용기를 내 용기를 어 용기 됐어 대박이네? 야 센이 용기를 내가지고 어 야 근데 나 떨어진다 안돼! 어 센이 절 잡았어요 와 이거 완전 간격이다 센이 날 조여줬어 자기의 그 공포를 억누르고 절 살려줬어요 센칭 아 다시 돌아간다 야 이거 무너질거 같은데 조심 야 무너진다 그럼 저쪽으로 어떻게 가라고 아 근데 일단 살고 봐야지 열심히 달려 센 달려 오오! 야..어떡하지? 살수있는거야? 낭떠러지데쓰 날개 봐! 날개 엄청커졌다 어 대박! 센이 날았어 지금 오! 센이 날았습니다 날개가 지금 완전회복된거같아요 어 잠깐만 나 어떡하지 센 어떻게 어어어어어 어 큰일났다 뭐 하나 해결하면 하나가 문제네 어어어어어 센 자 일단 제가 어 저쪽 계단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센 조금만 버텨 조금만 버텨 형이 저 문 열어줄게 자 점프 어어어 자 센 조금만 버텨라 아 빨리 힘에 꽉 주고 있어 야 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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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 짜악 열어 센 들어와 들어온거 아니야? 저 문 열리는거 맞지? 아 다행이다 아 살았어 들어와 센 뭐야 이게 뭐야 또 무너졌는데 또 한층 아래쪽으로 가야되는거야 어어어어어 일단 저기 매달려야 될 것 같다 점프 아 간당간당 센 어디있냐 저 밑에 있지 센 위에 떨어져야될 것 같은데 자 저기까진 일단 가보겠습니다 저 잡을 수 있을까 점프 아 아amat다 야 이제 선택권이 없다 무조건 센이 날 잡아줘야 된다 센 제발 우리 눈 마저치고 있지 아이컨택 아이컨택 허허허어icar 잡았나 아오잡았어 어 점프! 아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놓치면 안된다 거의 다 왔다 올라간다 형이 올라갈게 좀만 번 문 열어 줄케 부실공사 야 흙집이 흙기둥이 너무 잘 무너져요 됐어요 낸 잠깐 문 열어 줄케 문 열자 자꾸 땡기고 아하 됐다 15번에 살았다 이번엔 진짜 살았다 stitched 쎈? 올라가 오케이 고개 먼저 내밀기 신고 어어 무려 설마 어? 아 그렇지 두번은 아니지 솔직히 인간적으로 살았습니다 다행히 와 스펙타클하다 진짜 하이 쎈? 쎈 나 잡아줄거지? 점프할게 잡아줘 당당히 잡아줘야지 오케이 나이스 척하면 척이에요 호흡이 잘 맞습니다 와 어어 잠깐만 끝까지 밀당하네 이게 자 이렇게 독수리 둥지를 탈출하기 위한 모험은 계속됩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쪽으로 가고있는 느낌이 들긴하는데 이것도 역시 까도까도 뭔가 미스터리가 있는거 같아요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날았으 그렇지 이번 미션에 가장 중요했던건 셀이 날았다는겁니다 독수리가 회복하면 우리 탈출할 수 있어 여기에 하 하 맞아맞아 자 쎈의 날개가 거의 다 회복됐습니다 이 날개로 이 절벽을 통과해서 갈 수 있다면 우린 탈출 성공하는 것이겠죠 자 쎈 우리 꼭 탈출하자 조금만 더 가면 돼 자 쎈가 브링의 모험은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쎈가 브링의 모험은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